안녕하세요. 오늘은 말랑이 걸을 해볼거에요. 오늘은 말랑이 걸을 해볼거에요. 여기 뒤에 벨벌이에요. 인사해야지 해요. 자, 그러면 저희랑 똑같이 여기있어요. 벨벌이 있어요. 벨벌이 제거 먼저 낼게요. 완전 말랑이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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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짐 말랑이 자, 여기 빠진 말랑이 조금 말랑이 이거 그냥 이런건데 말랑이로 인정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... 자, 그러면... 자, 그러면... 자, 그러면... 오, 예! 안 넣었어요? 안 넣었대요? 아, 여러분 없었어요. 안 넣었대요? 안 넣었대요? 안 넣었대요? 안 넣었대요? 안 넣었대요? 자, 그 다음에는... 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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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말랑한거 출렁출렁한... 어... 배 안 넣는데 말랑이를 내고 노력하게... 일단... 다 물눈... 우와... 이거... 자, 다음에... 초대왕은 아니고 그냥... 조그만거... 어... 노른자 토마토 어... 가... 에어... 자, 크기바는 다름... 어... 어머나λλά지 자 pigs 캐 땔 자 pantalla 넆 그녀 아, 이건... 아, 하나도 놀라보겠습니다. 나 약간 좀 아 이거 뭐예요 여기 나오려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추 profitability 아니지요 이거 나오는거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만 보세요 남순아 안녕 안좋아하는 어우 그런거 좋은가요? 자 저는 이거 내겠습니다 공기발랑 전 공기발랑해요 아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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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추가요 진짜 저는 옛날 인증샷 만두말랑이 마지막 상이 아 내가 줬던건데 금발랑이 내가 이거 이거 파스텔 잘 흘러지긴 해요 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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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여러분 문어말랑이 문어 자 착하네 나쁘네 어 자 무슨 말랑이 저는 아 그거 내는 정답이잖아 금발랑이 내놓으라고 안 돼요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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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나 말랑 너무 크니까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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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이거 너무 크잖아요 빨리 내놓으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금발랑이 내놓으라고 오 좋아 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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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기발들이거든 그 다음에는 어머어스 아몬어스 다 어머어스 하면 돼요 됐어 다 어머어스 하면 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뉴스가 있어 이게 뭐야 공개해야지 여러분 이거 하얀 하늘색이고 아 이거 너무 시시해 저도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데 알아야죠 빨리 내놓아 안돼 내놓으라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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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게 내가 하나는 내가 하나는 두개 더 해 야이네스가 이거 이거 빈털이잖아 근데 이거 저 지금 다 공개해가지고 아니야 금말라도 애노라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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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추가 어 그냥 아이씨 야이네 아 그래 수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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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금말랑이 자 여러분 이제 전체로 교환했어요 제가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번쩍번쩍 빈털진 않지만 금말랑이 안에 개구리아이 들어있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두번째 좋아요 그 다음에 복숭아 말랑이나 안에 약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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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있으면 좋아요 아 좋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비주얼만 보고 아 이거 예쁘다 하고 샀는데 지금 썩 좋지 않아요 근데 분명 요거에 대해선 좋죠 공기보다는 좋죠 자 그럼 다음에 이 뽁뽁뽁뽁 바닐라포시카 너무 이렇게 좋아요 중독성이 강해서 너무 좋아요 중독성이 강해서 너무 좋아요 중독성이 강해서 너무 좋아요 중독성이 강해서 너무 좋아요 최알발빛이에요 이것도 뭐 좋긴하지만 놀릴 때 좀 힘들어요 근데 이쪽 부분은 잘 놀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뭐 나를 좋아 이거는 전주에 가서 산거에요 한 번 할애로 하겠어요 자 이거는 잘 눌러지지 않아서 볼륨입니다 어떤 남자가 저한테 좋거든요 어찌나도 한 번 설명해주셔서 저취라고 엄청 볼륨거든요 그래서 미친맛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짜잔 재영팝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잘 놀러지 있나요 뭐 마음에 들어요 자 이거 이거 그냥 이것만 저게 어디서 샀냐 그 롯데월드가 저거 너로 공행하는 거니까 매점은 타파야 매점은 아니고 뭐 하는 거 가득 섰어 아 야 이건 был 허팝이십니다 카카오 van 애들 불러예요 무너가 아니야 얜 귀엽고 착한거에요. 아니에요. 귀엽고 착 맞아요. 어우 귀엽고 착아. 아 근데 얘도 귀엽고 착해요. 얘도 귀엽고 착해요. 아니에요. 빨리 다음 거 소개해. 네. 얜 너무 좋아요. 너와 소개해야지. 이거 뻥뻥 소리가 있어서 시원해요. 개막람이 느껴지는 팝잇이에요. 하니가 뜯어볼까 하면 그래? 아. 자. 이건 공기를 타고 있는 상자. 공기말랑이. 위에 빠져서 돼있구나? 공기말랑이에요. 아 지금 좋아. 그 다음 거 내놓으시라고. 그 다음은 빨리 내놓으라고. 자. 이겁니다. 야 저거. 저거 다 남았다. 자 저거 이거는 이렇게 뽁뽁해서 꼭 소리가 나는데 여기가 지금 빨대가 있는거에요. 얘가 약간 빨대 있잖아요. 빨대가 있는거 같아요. 빨대가 없는거 같아요. 그거 같아요. 근데 딱. 팔째로 만들 수 있어요. 그 영재랑. 모두 다 아는 현실이. 이게. 팝잇은 대사가 지나갔죠? 그럼 어떻게 찍어놔. 이거. 이거. 이건 어디로도 뽕뽕만. 이건 어디를. 여긴 안 넣거든요. 자 이거는. 다섯개 밖에 없어요. 다섯개. 대충. 스무다섯개. 삼십개. 이거 다섯개밖에 없어서. 너무 시시해요. 그래도. 느리기면. 주먹을 딱. 누를 수 있어요. 이거. 피어싱. 이러면. 아무튼 여기 꼬리가 좋아요. 근데 뒤에 보면. 소리가 좋진. 않지만. 괜찮아요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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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주ads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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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세요. 당신이 소개한건데! 이건 또 좋아요. 나는 개구리알만 샀으면 더 좋겠죠? 여기서 막상! 하겠습니다! 여러분 안녕!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 안녕!